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서양 고전을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쓸 때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피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괴변론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죠. 그런데 그 소피스트들이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게 뭐냐? 정의란 것이 별 게 있냐? 절대적인 정의란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데스는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소피스트 괴변론자라든가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정의란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온 별 사람들도 다 있다.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정의가 원래 정의라는 것이 있는 거지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고 선과 악이라는 것도 강자의 이익에 따라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항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에게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고 대법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재금표 과정에서 수많은 위조된 실물투표지들에 등장했는데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니까 그냥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선관위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거는 권력을 지고 있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고 사실 뭐 그런 거 따로 있냐 대법관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원래 사실은 없다 이런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전체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오늘 윤용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9월 7일 날 부정선거 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아마 한변 비교적 이제 변호사 단체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색채인 한변이 이번에 해장선거 과정에서도 한 분은 부정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해온 권호영 변호사고 또 다른 해장 후보로 나오셔서 당선된 분은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한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자기가 한변 회장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변협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지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그런 직능단체가 있고 전문단체가 있지만 이 부정선거가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고 자기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 두더지처럼 다 땅속으로 다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다루는 것은 이 제목이 너무 멋져 가지고 VON TV에 나가서 윤종진 변호사가 하신 이야기를 아마 압축한 것인데 부정선거는 변호사 노선투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과 거짓의 문제고 정의와 부정의 문제고 선과 악의 문제고 생과 사의 문제지. 그것이 뭡니까? 노선투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수사라는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한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책무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다뤄야 될 일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서 침묵하고 그걸 깔아뭉개는 그건 범죄행위지 그건 본인이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여러분들의 이익과 선호에 따라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지 다룰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7번이나 이미 발생한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자나 그런 소위 중견 언론인들이 본인들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거에서 나온 통계적 변칙 부정선거가 명백한 통계적 현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들이 특정부에 대한 무슨 그런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회의 병환이 굉장히 깊은 거죠.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단체 가운데서도 보수색죄가 강한 그런 한변에서 해장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를 해장으로 뽑아주십시오. 그게 이러면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6개월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선거 부정을 했냐 안 했냐 문제는 지금 논외의 문제인 거죠.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특정 정치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 해온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만든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변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그냥 뒤집는 겁니다. 마치 조혜주 조재현이 천대엽이 민유숙이 이동헌이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이 다 박정하 다 깔아문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과 거짓의 선택사항도 될 수 없고 선과학의 선택사항도 될 수 없고 정의와 부정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버요앤뉴스에 출연해서 부정선거 소송 과정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변호사 노선 투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의 식자층이나 권력자들이 민낯 그 비급함과 그 단견 자식들하고 이렇게 선거가 만신창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느끼는 거죠. 한 분이 이걸 보시고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진실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병하 전 대사분께서 문재인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일까요? 단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4.15 총선을 파헤친 문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든 안 묻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외에 다른 천 가지 만 가지를 잘 아시더라도 본인 대임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진흙더미 속에 다 던져질 겁니다. 한미동맹 다 진흙더미 좌파들이 집권하면 뭘 남겨놓겠습니까? 하나도 남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진흙더미 속에 넘겨버릴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 물러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그냥 5년 전으로 다 역주행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한 인간의 양식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대통령이 다루시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마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라든지 이런저런 사람이 여러분들 뭘 안 할 때 이유를 찾아내기가 천 가지 만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라고 표현을 어떻게 담아낼 그냥 최고의 표현이 그냥 중차대하다 이렇게 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깔아문긴 대가들을 다 한국인들이 십실반으로 다 치르겠죠. 십실반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현재 여건이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정말 이유가 뭐든 간에 그거는 참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의 분량이 약 천 쪽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 볼 좀 먹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간혹 이걸 구입해서 보시고 아주 크게 도움이 됐다. 댓글 남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양수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여전히 이제 한국사회에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또 특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